수줍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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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젤라진을 넣어서 굳혀서 만든 푸딩을 소개해드릴게요. 초콜릿 동류가 들어간 푸딩은 익혀서 사용하면 초콜릿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젤라틴에 사용해서 굳혀서 만드는 푸딩이 좋아요 굳혀서 만드는 푸딩이라 이렇게 원하시는 컵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의 식당은 생선을 돌려줄 수 있어요 물을 볶아줄게요 계란이 마늘 냉동실 콜라 양파 진짜로 기름에 기름에 마늘 마늘 소금 젤리 우유 소금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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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냉이를 고추냉이를 참기름 후추 후추 골고루 간장 골고루 고기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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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경 골고루 골고루 콜라 오늘은 야채과 추억을 잘 도와주고 버터을 볶아줍니다. 소금 후추 양 치즈 소금 너무 맛있어요. 이 푸딩 같은 경우는 무스케익 같은 느낌이면서도 부드러웠고 입에서 살이 녹는 푸딩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. 꼭 만들어 보세요. 혼자 먹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맛있어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